E.T.E.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이혈산 따자하우 따자하우 워먼시 인피닛 혼자 갔는데 내가 대만에서 이 정도였다라고 또 이렇게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야시장에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도 먹고 되게 재밌게 즐기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지금 전달할 겁니다 아 그랬었구나 제가 썼어요 그럼 굿굿굿 굿굿굿굿 가득 채워버렸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 계속 같이 살고 싶었어요 뭐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숙소에서 저희끼리 찍었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가끔 밤에 자기 전에 돌려보면서 가끔 눈물이 고있곤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견딜만합니다 아 흘렀다 기억나요 손이다 거울 모양이야 거울 모양이야 모형이야 아 아 쏘리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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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시유 수 네스트 타임 아 인스테이지 아 타이완인 스피디 아 굿나잇투데이 바이바이 에이 아 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